약속대로 제가 또 좌대로 달려왔어요 지금 민어는 물이 너무 빨라서 낚시를 뭐 거의 못했고 아 그래도 아직 민어에는 제가 미련이 좀 남아있어요 혹시 몰라 다음 출조를 다시 또 해남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해가 쉬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좌대 손님은 없으세요 저랑 아시는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들어와 있고 일단 요 근래에 여기 근처에서 민물을 좀 방류를 했어요 장마가 한참 있었잖아요 민물이 좀 유입이 되면서 뭐 쓰레기나 또 바닷물도 지금 녹조 현상이 조금 있어요 좋은 소식은 지금 밤에 삼치가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림낚시 내려놓고 낚시 좀 해보다가 밤에 삼치 한번 낚시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형수님이 또 감자탕을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아 여기만 오면 집에서보다 더 잘 먹어요 감자탕 뼈다 깨지 않고 감자탕 똑같은건가 항상 궁금해요 여보 어떻게 잡았어? 장오네 장어 나왔다 야아 여보 줄꼬여서 어차피 줄 못써 여보 장어 정수님 장어 네 장어 잡았다니까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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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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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 나왔어 여보 어떻게 잡았어? 기술치? 운산 정도? 어이 갑자기 그래도 또 에럭들이 물어주네 무럭들이 뭐 슬슬 들어오나? 한번 보여줘봐 완전 에럭 가까이 이거 크게 만들어 탑자로 본격 추작방송 어? 진짜? 어 점점 커져 어? 에럭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 애들 들어오나 보다 나니까 나 문제지 뭐야? 어 뭐야? 또 왔어? 어? 나 요구리 커 어? 진짜? 정수님 일낸다 어 어? 또 왔어 또 왔어 거기 어초인거야 형 거기 잊어먹지마 아아 거기 어초야 아싸 매워 좀 커졌어 또 점점 커져 오 왔다 에럭 에럭 물지도 못하는 에럭 아저씨 물고 쳐박은 거 쓸 수 있어 야 이따 야 이따 야 이따 야 이따 야 여보 빨리 말 있소 귀엽네 와 슈퍼 달려있나봐 진짜? 어 진짜 오 더 커졌어 두 마리다 와 아 이거 얘들 너무 삼켰는데? 너무 커졌다 아 쓴 거 있지 있어? 아니 왼쪽에 끼어야지 눈이 왼쪽에 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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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같다 너 오 맨 오 야 오늘 형수님만 재미온나? 형수님만 재미 보고 있어 네 아무리 에럭이지만 쓰리거리로 있어 얼마나 태운거야? 세마리 잡으려고 야 나 방생해주고 오 오 엄청 큰 거 그니까 뭔데? 그 니너같이 니너? 정말? 응 오 오 오 나 놀래라 네 성공해 아 놀래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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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왜이렇게 빨리 다녀? 오 오 깜짝 놀래네 나 나같이 뛰어오르는처럼 하네 보인다고 지금? 여기 여기 가만히 야 휴우형 휴우형 빨리 붙이게 하자 도망가고 지저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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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와서 들고 있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양쪽에 있어야겠다 오!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왔다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의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약올린다 한 번에 하나 걸 것 같은데 그렇지 걸었어 뚱쳐 떠줘야 돼 역시 승호는 힘이지 뭐 아무거나 애들 짧으니까 상관없어 힘쓰지 마 힘쓰지 마 힘쓴다 올라와야 돼 잠깐 안올랐어 힘 좀 빼고 천천히 가봐요 힘쎄 힘쓰 여기 보인다 보인다 우와 자 다 선수한테 맡겨놓고 빨리 천천히 가만 간다 애들이 젊은 애들이란 건 등이 걸렸네 자 천다 천다 천천히 천천히 올려 더 올려야 돼 아 이거 짧다 됐다 됐다 아이고 숨.. 숨어지고 짜만하네 자 안녕 숨어 야 약올리다가 이 새끼야 딱 걸렸지 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약올리다가 한 번 딱 걸렸어 비늘도 하나 꽂혀있어 요즘 다 녹슬어서 중간에 핀더라도 그렇고 불안불안했는데 다행이네 올라와서 기대했던 삼치가 들어온다고 제가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일단 오늘은 삼치가 안 들어오네요 저 오기 한 이틀 전 이틀 전만 해도 삼치가 그래도 한 2-30cm 정도 삼치들이 뭐 들어와 왔었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안옵니다 제가 와서 그런지 자 일단 저는 뭐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음 보통 안 들어왔을 때 뭐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용왕도 아니고 꼭 조금 더 낚시를 해보고 밤낚시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포자대 사리물때지만 들어와서 재밌게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기대를 했던 삼치가 안 들어왔어요 일단 그래도 삼치 시즌이 끝난 건 아니고 원래 제가 작년에도 삼치가 10월,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때 와서 또 삼치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낚시는 제가 리너 너무 자꾸 미련이 남아요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 일단 뭔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7월에서 8월 이때만 할 수 있는 원투 낚시이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게 되면 또 그 포인트도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포인트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